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287페이지에 22번입니다. 22번 보시면 소멸시효 이익의 폭에 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을 보시면 소멸시효 이익 완성 이후에 과세 무과 처분에 대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게 답이거든요.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과세 부과 처분은 다르거든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려면 소송을 제기하려면 일단 이행을 하고 나중에 다투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이익이 완성됐음을 국민이 주장하려면 일단 이행을 하고 나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돌려달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금은. 따라서 일반 채무와 달리 세금의 경우에는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멸시효 포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갑이 동료교사 을에게 이자 없이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동료교사 병은 을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경우에 소멸시효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경우죠. 자 그러면 을이 채무자고 병은 뭐죠? 보증인 거죠. 3번. 을이 갑에게 갑의 부자 정의 사망하면 갑기로 약정하였다면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을의 정의 사망을 안때부터 진행한다. X입니다. 자 소멸시효 진행하는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 가능한 때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사망하면 변제하겠다 이런 것은 불확전 기한부 채무인 것이고 따라서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의 사망을 안때가 아니라 정의 사망하는 순간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 X가 되네요. 24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년 7월 16일을에게 매도하였다. 2016년 7월 16일 현재의 을의 갑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됩니다. 따라서 10년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매수인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권리 행사 일환으로서 그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ㄱ. 현재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소멸시효 시작도 안 됐고요. 그 다음에 ㄷ. 정액에 점매하고 임대한 경우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ㄴ 하나이기 때문에 1번입니다. ㄴ 읽어볼까요?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2000년 병행에 그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그러면 점유를 상실했고 적극적인 권리를 처분한 것도 아니니까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 점유를 침탈당한 뒤 현재까지 점유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2000년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돼서 10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니까 답이 요구하는 것은 ㄴ 하나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죠. 1번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1번 지역권 용익물권이죠. 나머지 것들 유치권, 담보물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점유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4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채권이 아니라 청성권으로 이해하고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5번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거죠. 답은 1번이네요. 2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4번을 보시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소멸시효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죠. 따라서 곧바로 소멸시효에 포기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X고요. 답은 4번이 되네요. 3번입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기억. 자 제척기간 내 권리를 행사해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 행사였지만 1번 채권 양도의 통지는 권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고요. 2번 점유물 반환총 행사기간은 1년이고 1년은 출소기간, 소송을 재개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도 X가 되는 거죠. 3번 X입니다. 일단 소멸시효기간은 단축하는 건 가능하고 연장은 안 되죠. 앞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제척기간은 당사자 간에서 약정으로 연장, 단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뒷부분 때 3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4번 중복된 지문이고요. 5번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이 이것은 채권이 아니고 형성권이고 또 공유 지분이라는 소유권의 지분이 존재하는 한 독립해 소멸시효기지 않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 소멸하자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가라는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죠? 자 1번 유치권 소멸시효 올리지 않고요. 2번 물건조 청구권 소멸시효 올리지 않고 3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 소멸시효 올리지 않죠? 그 다음에 5번 매순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다만 인도 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매순 인도 받아서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올리지 않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4번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은 독립해서 소멸시효 올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에 소멸시효가 걸리기 때문에 4번 소멸시효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 약증에 의한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도 채권 청구권이죠. 다시 말하면 아직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해서 설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고 소멸시효가 걸림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은 피담보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 올린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다음은 4번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소멸시효가 라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네요. 3번 보시면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 청구권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한 매매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X죠.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 주시는데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정상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요. 또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따라서 3번 답은 3번이고 3번이 X가 되는 6번입니다. 소멸시효는 설명으로 옳은 건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2번을 보시면 부동산이 가압류된 뒤 강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소 시점에 가압류에 한 시효 중도의 효력이 중요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다시 말하면 가압류를 하게 되면 권리 행사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되는데 그 가압류가 말소가 됐다면 중도의 효력이 종료가 되고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1번 볼까요. 소멸시효 기간은 단축 경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배제, 연장, 가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앞뒤가 뒷받겨 있고요. 3번 주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확정 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단기인 보증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질문은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기존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른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연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밑에 판례가 나와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채무자가 X의 다툼이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부를 변제한 경우죠.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했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중을 할 테니까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중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5번 시효가 정지한 때에는 정지시까지 경과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지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된다. X입니다. 이건 정지가 아니라 뭐죠? 중단이죠. 이걸 맞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시키기까지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맞는 질문이고요. X는 어울린 것은 2번이네요. 7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 보시면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사님과 다른 기사님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 주장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거든요. 따라서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사님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사님을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 답은 2번이네요. 별로 중요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은근히 시험이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8번입니다. 갑은 2010년 1월 10일 의뢰 식당에서 친구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그 대금은 다음 날 지급하기로 우리가 약정 안 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죠. 일단 음식료와 관련된 것이니까 소멸시효 기간은 뭐죠? 1년이죠.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인데 1번 재판상 화해를 하겠죠. 그러면 소송은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예를 뭐 가야 되죠? 10년이라고 하고요. 2번 2011년 1월 9일 의뢰에게 음식료를 갚겠다고 하는 경우 채무 승인이죠. 시효는 중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3번 의뢰 음식료 채권을 위한 2010년 9월 9일 가업의 재산에 의한 가업을 했죠.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가업률한 경우에 대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지면은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5번은 1번과 같은 취지죠. 그 다음에 2번 최고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되니까 4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9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년 7월 16일 의뢰에게 매도하였다. 2010년 7월 16일 현재 의뢰 갑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과 완성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경우 ㄴ 번 1번이 답을 앞에서 풀었던 문제네요. 10번입니다. 갑은 2007년 5월 1일 친구 의뢰에게 아파트 전세 자금에 사용하도록 1억 원을 변제기 2007년 12월 30일을 정하여 빌려주고 그런데 2017년 5월 1일이 되도록 의뢰 갑에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고른 것입니다. 1번 10년 도래 전임으로 지금 2007년 12월 30일이죠. 이건 일단 대여금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것으로 봐야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갑이 2017년 5월 31일을 상대로 대여금 채권 1억 원을 구하는 소를 재개하여 2017년 10월 1일 승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는 확정된 때로부터 또다시 10년이 되니까 그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옳은 것은 4번이 됩니다. 11번입니다. 소멸시효가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2번을 보시면 채권자 대의소송의 상대방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존채권의 시호로 소멸하였음을 원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X죠. 그렇죠? 답은 2번이래. 저번주에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에 관한 채권이 있고 갑도 병에게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에 관한 채권이 있는데 을이 갑을 대의해서 병에게 갑에게 갚을 것을 채권자 대의소송을 제기했을 때 병은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떻든 간에 병원 갑에게 8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고 따라서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소유는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이 답인데 시험에 참 잘 나오죠. 꼭 기억해 두시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병이 보증을 겪어요. 그럼 우리가 병을 보증인이라고 하고 갑을 주체모자라고 하게 되는데 자, 을이 갑에게 이행을 청구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그 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다만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보증인 채권이 소멸시효가 중단됐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갑에게는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주체모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한 그 효력이 없다. X고요. 역으로 보증인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주체모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입니다. 13번이죠.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4번이 답이죠. 방금 했죠. 주체모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3번이 됩니다. 14번 문제죠. 소멸시효 중단과 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은 그 통지와 관계없이 주체모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보증인에 대한 권리 행사는 주체모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통지란 말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보증인에게 권리 행사했다는 사실을 주체모자에게 통지를 해야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주체모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4번이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부작위를 목줄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위반 행위를 했을 때부터 소멸시효이 시작되기 때문에 계약 체계를 시부터 진행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소멸시효의 설명을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자, 1번.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합의와요. 단축은 가능합니다. 연장은 못하죠. 따라서 단축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 있다. X, 앞뒤가 뒤바뀌어 있네요. 2번.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법원이 고려해줘요. 완성 여부는. 그렇지만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짜리인지, 3년짜리인지, 1년짜리인지, 5년짜리인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는 거죠. 3번. 연대 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하에도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X입니다. 기각, 각하 모두 시효 중단 효력이 없으나 아, 시효 중단 효력이 없겠죠. 현명이 잘못된 거네요. 해설 보시면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이게 둘 다 없는 거죠. 각하가 됐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고요. 기각된 경우에도 시효 중단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해설이 잘못됐고 4번, 문제의 4번 지문도 먼저 X입니다. 5번. 주 채무가 민사 채무이고 보증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경우 보증 채무는 주 채무에 따라 10년에 소멸시효 걸린다. X입니다. 보증 채무는 상사 채무이기 때문에 5년에 소멸시효 걸립니다. 16번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응소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응소를 적극적으로 하면 적극적으로 응소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 되고 물론 그 적극적인 응소 행위를 했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될 테니까 2번, 응소 행위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은 원고과 소를 재기한 때 발생한다면 X가 되는 거죠. 자, 2020년도 문제는 쉽게 나왔죠.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뭐죠? 채권과 용의 물권입니다. 따라서 1번 점유권 2번 유치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3번 주유통유통유권은 상림관계의 내용이죠. 따라서 이것은 소유권의 내용이지 독립된 용의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4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채용청구권은 물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5번이 답인데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도 채권인 거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법 총칙안한 문제는 다 풀었고요. 이제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주택권에 대한 시험에 민법 총칙에서 60% 물권법과 채권법에서 40%가 출제되고 있죠. 자, 302페이지입니다. 1번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므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죠. 2번 물권은 배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개의 물권에는 1개의 물권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채권은 배타성이 없죠. 또 물권은 물권에 대한 권리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4번 물권은 법률 또는 간습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창설할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물권법정주의라고 하죠. 따라서 법률과 간습법으로 정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고요. 법률과 간습법의 내용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권법의 내용 때문에 대부분의 물권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5번 물권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나 엑스입니다. 채권 이에 반해서 계약 자유 원칙이 지배의 이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앞뒤가 뒤바뀌어 있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것.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독립된 물권이 아닌 거죠. 일단 물권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간습법으로만 새롭게 만들 수가 있고요. 온천권이란 물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 속에 있는 것은 온천이든 지하수든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1번이죠. 3번 문제입니다. 일물일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물일권주의 한 개의 물권에는 한 개의 물권,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한 동의 건물에 대해서는 한 개의 소유권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각각의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또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구분, 소유, 의사가 인정이 된다면 우리가 전유부분이라고 하고요.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이러한 건물을 우리가 아파트와 같은 뭐라고 하죠?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2번 보시면 한 동의 건물의 일부가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는 없다. X입니다. 이런 구분소유권, 집합건물, 아파트의 예외가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4번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따라서 임차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시냐?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인 거죠. 따라서 4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있다고 다시 말하면 임차권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에 기여한 물권 청구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임대인의 소유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인 거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을은 갑의 엑스토지를 임차에 점유하고 있는데 병이 무단으로 엑스토지의 건축 폐자재를 적시하여 을이 토지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일단 갑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여한 물권 청구권을 병에게 행사할 수가 있겠죠. 다만 2번 을은 임차권자이기 때문에 을 스스로가 직접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가 없고 갑의 소유권을 대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지문인 거죠. 갑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갑은 병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여한 방해배제 청구 행사할 수 없지만 X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인 갑은 간접점유자죠. 따라서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으므로 직접 병에 대해서 점유 배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X죠. 그래서 보시면 의혹 점유권에 기여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필요 없이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습니다. 답은 4번.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간접법상 물권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의 판례가 첫째 분묘기직권 두 번째 간접법상 법정지단권 세 번째 동산의 양도단바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간접법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간접법상 물권 인정하지 않고요. 또 온천권이라는 간접법상 물권 인정하지 않고요. 근린공원 이용권이라는 간접법상 물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례 인정하는 간접법상 물권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그 세 가지 외에는 간접법상 물권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원칙적으로 지판물에 대해서는 한 개의 물권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지판물은 여러 개의 물건이니까 다만 그 지판물을 특정할 수가 있다면 그 지판물에 대해서도 한 개의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3번 지문에 남아있던 양만장 내의 뱀장어에 대해서도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기억해 두시고 3번 일물 일권지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에 전부에 대해서는 한 개의 양도담보권 설정할 수 없다 X고요.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어? 2번이 두 개네요. 그죠?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4번 보시면 갑 소유 토지 전부의 을이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도 병에게 그 지하공간 일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X죠? 자 지하공간 일부에 설정하는 지상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고요. 구분지상권의 경우 두 가지를 조심하시는데 첫째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외에 지상권자가 있다면 그 지하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X가 4번이 X가 되는 것 3번입니다. 관습법상 권리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관습법상 물건 뭐가 있다고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죠. 따라서 기역 온천에 관한 관습법상 물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무호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도 관습법상 물건 이용되지 않고요. 2번 글림공원 이용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건이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것 4번입니다. 물건도 총무권에 하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일단 3번 보시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총무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을 할 수 없다. 방해를 하고 있다면 그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종료된 결과를 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답은 1번 물건은 총무권 소멸시 올리지 않고요. 2번 상대방은 침해자 점유자를 말하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 요구되지 않고요. 4번 물건 총무권은 절대로 물건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고요. 5번 간접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권을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로 반환을 청구해야 되므로 5번도 X가 되는 거요. 5번 문제입니다. 물건과 총무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취득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물건이 없으므로 그 사람이 등기 총무권은 채권자 총무권이다. 따라서 4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총무권은 물건적 총무권이다. X가 되는 거요. 자, 6번입니다. 채권적 총무권에 해당하는 등기 총무권을 모두 고른 거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물건이 있는 사람을 청구하면 물건적 총무권, 물건이 없는 사람을 청구하면 채권적 총무권이 따라서 6번 문제는 결국은 물건이 없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얘기죠. 기업 소유권, 물건 없습니다. 왜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니까. D급번 취득시 완성자도 소유권, 물건 없습니다. 왜요? 취득시 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니까. 리울번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죠. 임차권자도 뭐가 없습니까? 물건이 없는 거죠. 4번 뭐죠? 5번이죠. 근데 리울번 보시면 위저 서류에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죠. 근데 무효니까 그 등기 청구자에게 이미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 물건이 있습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건을 청구권이고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309페이지 물건의 변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